나 진짜 이상한 놈이고 슬픈 건지 괴로운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렇지 못한 건지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? 나만 보면 어머님이 떠오를 정도로 왜 이렇게 날 걱정해요? 이미지만 닮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감정증이라 그래요? 내가 알아보니까 부감정증이라 자기가 누굴 좋아해도 누군다던데 나야 믿기라고요 못내요 교수님 제발 왜 안 가세요?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